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.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매력이 많은 가수입니다. 바비인형처럼 정말 예쁜 미모를 가졌으며 가창력 있는 가수 우리 배진아 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평소하겠습니다. 자 먼저 아버지의 비치기 소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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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루도 우리의 비치기 소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루도 우리의 비치기 소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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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